오늘은 인천공항입니다 티켓팅을 하였습니다 인천공항에 오면 항상 생각나는 드라마 여우각시별 그때 이주연 사원으로 열심히 이 공항을 누볐었는데 그때 생각이 또 많이나네요 비행기가 지연이 되어서 좀 기다려야 합니다 요즘 계속 꼽고 다니고 있습니다 음악도 음악이지만 팬미팅에서 부를 노래도 그렇고 다음 작품에서 계속 뭔가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대사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이거를 꼽고 있네요 저희 팬분께서 이어폰을 만들어 주셔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그를 찍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자 어? 안녕하세요 저희 가실에서 일하는데 선택해서 아 네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어머나 이렇게 또 관제탑에서 근무하시는 팬분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제 들어가 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밥이 나왔어요 밥이 나왔어요 여기있습니다. 필리핏이 베이비뱅맨 만나는 보소 같아요. 반짝반짝 너무 이쁜 필리핀 마늘라 다 왔습니다.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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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심이 다 됐는데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네요. 어떡해. from student from student 날씨 좋은데요 숙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숙소가 너무 좋네요 일단 옷을 제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옷 너무 이쁘죠?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2시가 다 되어가는데 밖에서 너무 많이 기다려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팬미팅 팬미팅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 보내보시죠 잘자요 운동을 살짝 하고 왔습니다 아침을 시켰거든요 열어보겠습니다 아침은 이렇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보통 계란 요리를 시키면 이렇게 스크램블을 시킵니다 뿅 포스터에 사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에 사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인을 해 준다라는 게 되게 감사한 일 같아요 저라는 존재를 알아봐 주시고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사인을 받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어 몸둘바를 모르겠고 부끄럽기도 하고 저라는 사람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시절 아무도 저를 못 알아봤었던 시절이 또 생각이 나면서 초심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사인을 받아주시는 분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인하다가 별 얘기를 다 안해요 그렇습니다 네 헤헤헤 기자간담회를 하러 가겠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사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자리 너무 귀엽다 자리 너무 귀엽다 나미.. 나미스.. 나미스 고가요 나미스 고가요 나미스 고가요 나미스 고가요 마할 기타 헤헤헤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되어서 인터뷰를 하러 가겠습니다 저를 기다리시고 밝혀주시니까 아.. 진짜 몸둘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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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굉장히 지금 떨립니다 방 안에서 열심히 노래 연습했는데 잘 돼야 될텐데 항상 노래 부를 때 긴장하고 걱정이 많아서 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야죠 오늘 과연 많이들 와주셨을지 궁금하네요 힐링 파이팅 캐팅 펜트 파이팅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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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률이 여기 파이팅 힐링 파이팅 공공이어도 잘해야 할텐데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부러진 것 같네요 모르겠나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팬미팅이 끝났습니다 아 진짜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마닐라에 엊그저께 와서 음 어제는 인터뷰들을 하고 너무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서 음 너무 재밌었는데 그만큼 아쉬움도 큰 것 같아요 더 시간이 길었으면 우리 팬분들하고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더 기쁜 거는 나갈 때 우리 팬분들 한 분 한 분 얼굴 보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진짜 필리핀 마닐라에 계신 팬분들 그리고 마닐라 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일본 중국 아시아에 계시는 팬분들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와주셔서 그래서 너무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와주신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시간은 필리핀 시각으로 1시 2분을 넘었습니다 제가 저녁을 못 먹어서 근데 우리 또 팬분들께서 많은 여러 가지 먹을 거에 대한 선물을 주셨는데 먹고 싶은 거를 아셨나봐요 그래서 짐을 정리하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먹어보려고 합니다 졸리비의 대표 스티키 라이스랑 치킨이 들어있습니다 뿅 진짜 맛있다 이렇게 씻고 어떻게 보면은 면이니까 불었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미쳤네 고프로가 갑자기 꺼져가지고 이렇게 셀카로 찍습니다 벌써 2시가 가까워지네요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마지막 밤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뇽 여러분 부었죠? 하하 하하 가야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아웃핏은 짜잔 보이시나요 우리 필리핀에 있는 후니스트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준 티셔츠를 입고 갑니다 이쁘죠? 짜잔 감사히 잘 입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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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testifi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